안녕하세요. 오늘 문제풀이 과정이죠. 일단 강의객서 받으셨나 보세요. 일단 7월하고 8월인데 8주 과정입니다. 8주. 과정은 기출 응용반이라고 해서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요약집 갖고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나눠서 할게요. 나눠서. 파트별로 중요한 이론을. 이론을 먼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론을 먼저 하고 요약서로 할 겁니다. 요약서. 왜냐하면 체계도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지금 단계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개념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못 따라오더라고요. 못 따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나 혼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요거는 천천히 이론을 좀 충실히 다시 한번 하고. 왜냐하면 이론이 이제 없잖아요. 과정이 없으니까 요 이론을 충분히 한 다음에 문제를 좀 같이 풀게요. 문제는 뭐 단모도 오후에 하니까 일단 문제는 이론이 중심이 돼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론을 먼저 하셔야 돼.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요약서로 좀 하고 이론을 좀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돼. 그래서 출제해상 문제집. 그거 두 가지 필요합니다. 요약집이랑 이론은 요약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출제해상 문제로 하니까 두 개를 갖고 준비를 좀 하시면 돼. 자 과정은 8주. 8주 과정이고 시간은 뭐 그대로 한 4시간? 요정도 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할 거고 요일이 이제 월요일로 바뀌었죠. 그렇죠? 월요일. 이제 시험 볼 때까지는 월요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에 바뀔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법 교수님한테 밥을 사주면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밥을 먹더니 밥 먹기 전에는 안 바꿔준다라더니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바꿔준다라더라고요. 비싼 거 사줬거든 내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약서 볼까요? 국계법부터 한번 가볼까? 국계법. 국계법 체계도는 개인적으로 보시고 자 요약서 6페이지. 자 일단 요약집을 좀 보시면 6페이지에 천천히 좀 가보죠 뭐. 자 용어정이부터 볼까요? 용어정이. 용어정이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되셨기 때문에 기본만 좀 볼게요.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밑에 관리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들은 전부 다 수직관계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수직관계 내려가면서 이렇게 상위하위계획이다. 광역도시 상위계획이고 내려가면 하위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국가계획도 있지만 국가계획은 머릿속으로만 그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계획은 뒤에 좀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만 보시고 광역도시계획 먼저 용어정이. 이건 뭐 지금부터 할 수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대상적이 어딘니까? 그러면 이 다섯 글자 나오면 돼요. 광역계획권. 둘 이상을 묶은지요.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수립을 하는데 성격이 어때요? 그러면 상위에 속하는 계획들은 전부 다 이 글자가 들어가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거 따라서 구성력이 없는 계획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구성력이 없구나. 따라서 이 계획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이 아니니까 행정쟁성을 제기할 수 없구나.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용어정이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갑자기 뿅 나타났잖아요. 얘가. 무슨 계획 나타났어요?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랑 전혀 관련한 일도 없죠. 왜냐하면 수립 대상이 다르거든요. 수립 대상을 쭉 보면 여섯 군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섯 군데. 여섯 군데 나오는데 여섯 군데의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이 계획은 포함이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 이상을 묶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싸다귀를 날리고 오신대. 그러면 얘는 이 아래쪽에 있는 계획들을 합친 거거든. 그래서 여섯 군데 특별시, 광역시, 따로따로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하세요. 관할구역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을 묶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따로 관할구역 내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하신대. 여기서 이 여섯 군데 속에는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 안에 있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이 있죠. 군. 이거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당연히 제외해야죠. 혹시 이게 포함이라고 나오면 싸다귀를 날리고 오셔야 돼. 왜냐하면 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있으면 인천광역시의 강화군도 있거든요. 강화군은 포함이 안 되지. 광화군은 따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철대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는 뜻은 여기 있는 군은 도 밑에 있는 군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여섯 군데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광역도시가 일단 들어가 있으면 틀려요. 그러면 광역도시가 들어가 있지 말고 여섯 군데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두 가지 계획만 들어가야 돼. 두 가지. 아래쪽에 있는 계획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는구나.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도시군기본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따로 외우지 말고 여기는 수립대상이 동일하구나. 몇 군데 지역? 여섯 군데 지역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인 수립대상이 되고요. 제가 편의상 여섯 군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기본계획까지는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도 구성력이 없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아래에 있는 계획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서 지침을 준다는 얘기는 하위계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시군기본계획,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관리계획한테 뭐라고 해? 내가 지침을 줄 테니까 내가 정해준 방향대로 수입을 해라.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수입에 지침이 된다. 이걸 바꿔요. 광역도시계획 수입에 지침이 된다. 그럼 이게 하극상이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되지. 아니, 기본계획은 어떻게 광역도시계획 수입에 지침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어떤 계획에 지침이 됩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계획. 이거요.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이렇게 수입해라고 지침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관리계획 거면 내용들이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6번이 개정됐죠. 6번. 잘 보셔야 돼. 이걸 뭐라고 해요? 1번부터 6번까지 뭐라고 해요? 우리가?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해요. 관리계획에 속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얘네 2개는 일단 볼게요. 천천히. 관리계획은 6군데직을 대상으로 수입하는데 똑같아. 기본계획이랑 수립 대상이 똑같이. 6군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인데 아까 기본계획은 뭐라고 했죠? 장기 발전 방향을 지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전도 한다. 이런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내용이 구체화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는 계획이 몇 개 있냐. 이걸 내용이라고 그러던데요.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에 속해 있는 내용들 얘기. 관리계에 속해 있는 내용들. 우리가 책에도 맨날 했으니까 맨 위에, 선 달아서 맨 위에 갔었던 게 뭐냐면 얘네죠. 용도지역, 용도지역을 지정하죠. 그다음에 용도구역의 원랜은 계도, 시, 수, 입 이렇게 썼는데 입지기제, 채수구역이 삭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개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3개가. 신설된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 따로 하시고. 그럼 1차적으로 용도지역 지정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지정한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도 관리구로 지정한다. 도시제한구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계도시수 4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따로 볼게요. 원래는 입지기제, 채수구역을 여기다 집어넣고 하나를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내용이 지금 3개가 생겼기 때문에 따로 볼게요. 기반인선 설치, 전비, 계량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여기 전부 다 관리계획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관리계획 내용. 그럼 얘네들은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얘네들은 어때요? 관리계획으로 결정까지 하는 겁니다. 결정.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도시혁신구역은 이게 좀 어렵게 됐어요. 이번에 개전되면서. 관리계획의 내용은 맞나요?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낼 내용은 아니에요. 얘는 공간, 재구조와 계획으로 결정을 따로 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문제를 읽을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해낼 내용을 찾아라. 이 문제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이건 다른 거야. 관리계획의 내용을 찾아라 하면 다 들어가요. 여기 있는 거. 그런데 관리계로 결정해낼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러면 얘는 안 들어가. 관리계로 결정해낼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신속한 지정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하나 딱 만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간, 재구조와 계획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설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역할은 관리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별로 별도로 없고 제가 볼 때는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좀 조심해야 돼. 그러면 정리가 됐나 볼까? 이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화용도구역 두 개는 관리계획의 내용은 맞나요? 그러나 관리계로 결정해낼 내용은 아니다. 얘는 공간, 재구조와 결정해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용도구역인데 조금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지. 약간 좀 처음은 어려웠을 텐데 자꾸 들으면 돼요. 그다음에 얘는 어때요? 입체복합구역은 관리계로 결정해낼 내용 맞나요? 맞아요. 맞는데 얘는 왔다 갔다 하는 애야.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만약에 도시혁신구역 지정하면서 같이 정해. 그러면 얘는 공간, 재구조와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중간단계, 생호표시학계 이렇게. 얘는 관리계로 결정해낼 내용이 맞지만 이런 얘기예요. 얘를 단독으로 지정하는데 같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관리계로 결정하는 거 맞죠? 그런데 함께 지정하는데 얘네 두 개랑 앞에 있는 두 개랑. 그때는 얘네 섞여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는 공간, 재구조와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 이게 좀 어렵게 개정이 됐지만 그렇게 정리하시고. 제가 볼 때는 같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너무 길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얘는 관리계에 속해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냥 관리계으로 결정할 내용이다. 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래서 계도, 시, 수, 입 이렇게 되는 거야. 관리계으로 결정한 내용. 다만 관리계의 내용에는 얘네 두 개가 더 추가됐다. 그러나 도시혁신구역과 복가용도구역은 관리계의 내용은 맞지만 관리계로 결정해낼 내용은 아니다. 됐어. 정리 잘하셨네. 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자, 갈게요. 자, 이거 지구단위계획 잘 나오지, 시험에. 일단 이 내용들은 싹 다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 관리계획 내용. 자, 지구단위계획은 여기가 키워드죠. 합리적으로 행정청이 직접 나서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입하는데 영어적인을 좀 특이하게 써놨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걸 읽고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 이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 이 단어가 항상 나오거든요. 도시공계획 수립대산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도시공계획 수립대산지역이 나오면 이건 주는 지문이니까 그냥 쭉 이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도시공계획 자체가 아까도 배웠지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니까 도시공계획 수립대산지역은 여섯 군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을 수입해서. 그러면 이 도시공계획 수립대산지역이 나오는 순간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이거 있어요. 이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전부로 바꾸면 안 돼, 전부로.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일부. 이것만 조심해. 하나.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단어는 전부 다 좋은 얘기밖에 없지. 좋은 얘기 나온다. 토지용을 합류한다, 기능을 증진한다, 미간을 개선한다. 외울 필요 없어.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행정청이 수입하는 계획이니까 다 좋은 얘기가 나오네 이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얘 소속은 어딘지 아시죠? 무슨 계획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여기 있으니까. 도시공계획은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 정도만 하신대요. 자, 됐고. 기반인설, 도로 등이 있다. 지금은 그 정도만.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합니다, 다음 주에. 자, 그럼 도로가 하나 있다. 도로를 설치할 때, 방금 전에 본 거. 도로는 여기 있죠, 여기. 기반인설. 그러니까 얘는 설치를 하기 전에 이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계획이 필요하죠? 관리 계획이 필요하죠. 어디다 설치하겠다, 몇 차단 도로 설치하겠다를 관리으로 뭐 하죠? 결정한 다음에 설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결정을 했어요. 도로 하나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름이 이렇게 바뀌죠? 뭘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서를 바뀝니다. 됐습니다. 자, 광역이 뭐예요? 넓다. 넓다는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다. 걸쳐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였어. 간단히 봐, 간단히 이런 것들. 자, 공동으로 어디서 설치하는 시설물? 지하. 지하에만 동그라미 침대. 지하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이 정도. 얘네가 뭐 지금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얘네는 좀 헷갈리면 안 되고. 지하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돗, 공급 이런 시설들을 지하에 한꺼번에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수용이잖아요. 한꺼번에 수용하는 거지. 하나씩 따로따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 공동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매설물. 그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간 깨끗해지잖아요. 전봇대가 사라지니까. 자, 미간 개선되고 도로구조 보존할 수 있고 교통에 원활한 소통을 기여하기 위해서 위치는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설치는 시설물을 말한다. 됐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네요. 도시공기획사업.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도 도시공기획사업은 공익사업이잖아요. 항상 기획을 하셔야 돼요.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관리계획.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 그럼 아까 배운 사업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 여기도 사업이 필요한가요? 3번 기반 인설. 자, 도로 하나 설치한다. 관리계로 미리 뭐하죠? 결정하죠. 결정하고 나면 도시공기획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도시공기획사로 설치하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 도시공기획사를 설치, 정비, 계란사업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 아예 두 개 더 있네.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뭐 있어? 정비사업. 합치면 되겠네? 됐네. 합치면 무슨 사업 돼? 도시공기획사업. 퍼펙트. 완벽한 정리지 뭐. 세 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개. 도시공기획사업 사업 하나 들어가고. 대표적인 공익사업이거든요. 도시공기획사업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틀리면 안 돼. 지금 완벽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 자, 드디어 나왔네.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여러분들 중앙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수입하는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낼 사람이 뭐가 됐어? 포함된 계획. 포함되지 아니한 계획 그러면 안 되고, 포함된 계획. 무슨 얘기냐. 자, 관리골로 결정된 상황 가지고 볼까요? 그럼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도로 뭐지? 기반인설이지. 기반인설인데, 이거는 대부분 설치를 관리골로 하라 그래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내에다 설치하는 건 서울특별시장에 설치할 수 있지. 그런데 서울특별시부터 부산이나 목포까지 연결되는 KTX를 설치한다. 코레일을 설치한다. 코레일에서 설치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자체끼리 설치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중앙에서 개입하겠지. 그래서 이런 건 중앙에서 전국 단위로 설치하는 시사들은 중앙에서 개입을 해서 도로도 설치하고 다른 것도 다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도로 설치하는 게 중앙에서 결정을 하는데 도로를 설치했다가 관리골로 결정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요? 지금 배웠잖아. 기반인설이니까. 그 얘기야, 지금. 이거를 결정에 대해선이 포함되지 않은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에. 이걸 바꾼다는 거야. 포함이 안 되기엔 무슨 그러면서 X 해야지. 딱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관리골로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왜 나와요, 우리가? 국회법을 배우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 됐어.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뭐죠? 토지를.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 그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쓰임별로 지원하는 지역 이렇게 하는 거야. 쓰임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지. 개발 아니면 보전. 개발할지 뭐할지 보전할지 지원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개발할지 보전할지. 이걸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당신들이 갖고 있는 땅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값들이 갖고 있는 땅은 개발목조로 써라 이렇게. 개발목조로 써야 되고. 을승이 갖고 있는 토지는 보존목조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보존목조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개발 아니면 보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개발할지 보전할지를 정해준다. 그런데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 외에 용도직은 중복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게 제정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용도지역이죠. 또 소속은 관리기로 결정하는 지역 맞고. 그럼 용도직이 제정됐어. 그럼 뭐 해야 되지? 용도지구를 지정해야 되겠지. 용도지구는 누구를 도와주는 거야? 용도지구를 도와준다. 그래서 용도지구의 제안을 도와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현재 용도지구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죠. 두 가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한다 이게 키워드죠. 키워드만 잡으시면 돼요. 단점을 보완해준다 이렇게 읽을 때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한다는 얘기는 용도지구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소속은 동일한가요? 관리기획 맞죠?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딱딱 치고 가야지 지금 한 정해진 시간에 좀 빨리빨리 가야 돼. 용도지역, 용도구역. 얘는 누구를 도와주는 거죠? 두 개 다 도와주는 거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읽지 마세요 나머지는. 읽을 거 없어. 관리기획 맞죠? 이 정도만 체크하고 내려가고 개발밀도 관리기획. 그럼 어떤 글자 떠오르냐? 그렇지. 도로 설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원표 영진진을 뭐하지? 강화만 그래야지. 완화라는 글자 나오면 싸래기 날리기 준비해야 하지. 완화는 일도 없죠. 그렇죠? 완화 나오면 무조건 보이면 싸래기 날리는 게 키워드야. 자, 기반인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이죠. 이건 논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게다가 정하는 거지.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인설 부담구역은 중복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목적이. 기반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 같은 기반인설 뭐 빼고? 대학 빼고 그래야지. 대학 빼고 나머지 기반인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시면 더 정확한 개념이 잡히거든요. 자, 기반인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이다. 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한다. 여기 정리하시는데. 여기 나왔죠, 노란색.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얘네들은 소속이요. 관리계획의 내용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이용파티인 애들이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하고 같이 묶어서.